오늘의 말씀은 에스도 2장입니다.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누브카네사리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백의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백의의 수하에 속하니 백의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서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물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한풍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훌제 후궁으로 돌아와서 디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하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 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고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태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전여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이를 왕 앞에서 풍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2장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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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